올해 지역 소비자 물가 지수도 연일 고점을 경신하며 물가 상승 터널이 이어진 가운데 특히 신선식품 지수가 두 자릿수 급등하면서 물가 오름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대전 지역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2.20으로 올 1월 대비 2.1% 상승했습니다. 또 세종은 같은 기간 2%, 충남은 1.4% 올랐는데 지역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올 상반기까지 둔화된 상승 곡선을 그렸으나 하반기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